안녕하십니까 캣떡입니다 오늘의 먹방은요 쿠키요 쿠키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비율이 너무 잘 돼있어 비율이 너무 잘 돼있어 진짜 딱 이게 좋아요 선박이요 선박이요 저는 이마트에 샀거든요 아마 일반 마트에서도 많이 팔걸요 쿠키요 손이 붙긴 한데 많이 붙이지 않아요 살짝 이거 그것도 있잖아요 그 치즈맛 삼겹살 너무 사갑다 좀 넣어가지 맛있는데 이상인 질문은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애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근데 저도 정확한 이상형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 저는 치즈보다 뭐냐 쿠키오가 맛있던데 쿠키오예요 쿠키오 근데 살짝 녹았다 불닭미디어전 두 번이나 했잖아요 멜론님 두 번이나 했어 두 번 이제 안해요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기도 없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진짜 맛있죠 이게 세개에 삼천원이었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주황색 얼금은요 자몽 아까 그 자몽 음료고 딸기 얼금은 그냥 일반 물에다가 딸기에 쎄어요 술먹방은 며칠전에 했어요 며칠전에 꾸준히 방송하시는 모습 최고 구독자수 깜짝 놀라겠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이 배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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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인가요 맛있다 진짜 비유 잘되있어 달달하고 음 부드럽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134만이에요 음 말도 안 돼 134만이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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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이럴만 가자!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 존경스럽다고 이번에는 새로운 컨텐츠는 저랑 떡순이랑 콤비를 맞출건데 이제 야방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떡순이랑 저랑 팀을 짜서 이렇게 같이 야방을 찍을거구요 떡개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해서 같이 야방을 찍을거에요 그래서 이제 야방도 좀 자주 올라올겁니다 야방도 소스는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이제 지금 이번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해야겠죠? 제가 어른 먹는 남자라서 배탈이 좀 잘 안나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도 미안해요 어른 먹방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인스타에서 하시는 인스타에도 봤는데 중국에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남동생이 한번 보여주고 나서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괜찮다 해볼까? 약간 고민할 때 저는 바로바로 도전하는 스타일 보자마자 바로 틀을 100만원치 구매했어요 얼음틀만 100개 있어요 100개 넘을걸요? 바로 시도하는 타입 성격도 급해요 원래 좀 급... 많이 급한거야 되는데 근데 어느정도 급한 편 되게 치즈가 더 맛있어 아니요 이거 음료수야 탄산수 아 꽃길만 걸으라고 여러분들도 잘 돼야죠 저는 저희 가족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희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도 항상 아픈데없이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 보이루 하시는데 나도 보이루 했거든 했다가 혼났다니까요 왜 보이루 따라하냐고 혼나도 보이루 저도 팬이라서 뭐지 이거 왜 묻었지 우리 미역리 반가워요 처음에는 느릿느릿하게 먹다가 후반부에는 스피드하게 별로 안 느끼한데요 별로 안 느끼한데요 우리 유영아 반갑다 진짜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와 고추냉이 설탕